한편 예장합동총회는 교회 리더십 훈련 과정으로 무리를 일으킨 빛과 진리교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한 인분 강요 논란의 파장이 큽니다. 아무리 성경적 고난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리더십 훈련 과정에서 인분을 먹이는 체험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공의 어떤 목적이나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조직관리주의, 교조주의적인 방식 그래서 마치 다단계 같은 집단도 연상이 되고 어떤 내부 통제를 위한 위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위로 특수한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요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파장이 커지자 해당 교단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빛과 진리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4일 긴급 임원회를 가졌고 5일 정치부 모임을 통해 빛과 진리교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정합동평양노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인분 먹이기와 폐가 체험, 구더기 먹기, 공동묘지 채찍질하기 등 가혹 행위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노회를 열어 300여 명의 노회원들에게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관련한 징계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죠. 그러면 노회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치리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처리위원들을 내서 그렇죠. 처리위원들이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재판국으로 만드냐 그런 걸 갖다 따져서 재판국을 만들면 거기에서 어떤 면직도 나올 수 있고 출교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빛과 진리교회의 인분 강요라는 엽기적 행각에 대해 해당 교단이 강경하게 처리할 입장을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예장합동 평양노회 상당수 목회자들은 빛과 진리교회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무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장합동 평양노회의 경우 수년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전병욱 목사와 관련한 치리 과정에서 비상식적 태도로 세간의 눈총을 산 바 있어 노예의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에서 벌어진 엽기적 훈련에 대해 해당 교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지혈입니다. TV 뉴스 송지혈입니다.